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.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화두로 역시 노인 일자리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경기도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. 박하나 기자입니다. 아늑한 분위기에 북카페. 원두를 직접 깔고 커피를 내립니다. 또 우유를 데워 멋진 작품도 만들어냅니다. 전문가의 솜씨를 뽐내는 이 카페의 바리스타는 모두 수원 시니어클럽의 회원들입니다. 건강도 되고 취미활동도 되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걸 갖다가 우리만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노인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그 정책 중에 한 가지로 경기도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같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. 이러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11회 복지 경기 포럼, 경기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시니어클럽이 없는 시군에서는 실버인력뱅크가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또 이 실버인력뱅크라는 것이 원래의 기능이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온 게 사실입니다.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.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기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강화돼야 하는 것들, 중점을 둬야 할 일자리 등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. 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. 둘째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공공형 일자리, 또 민간의 일자리 이런 걸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.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체계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외에 다방면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.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들이 잘 활용돼서 더 많은 분들이 힘차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. 경기주TV 박하나입니다.